정치인 등으로부터 명절 때 선물을 받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곧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설년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선거구민 124명은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로 4만 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2,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1만 8천 원 상당의 장아찌 세트를 제공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조치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와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과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또 정당과 국회의원 등에게 설 명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약입니다. 위법 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억 원입니다. 위법 행위 신고와 접수는 이번 설명절 연휴에도 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